에 걸렸어 점프타임이 기가 막혔지 똑같은 곳 또 걸려? 가만있다가 던지고 요번엔 역잡기 해야지 또 걸리네 이러고 있다가 나이키 한번 에에 자 장사나님 어서오세요 아 지금 아직 예선이 남았어요 저는 6조여가지고 늦게 합니다 예 월요일날에요 저는 2차 예선 승룡이 나오네 거기서 승룡하면 잡아버리고 반달 귓방맹이 저번 바이소한테 지신거에요 아 그 큐큐 말씀하시는군요 그 친구 굉장히 잘하는 친구에요 질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고 해요 그때 아마 져가지고 바로 리벤지를 했을거에요 9강기는 또 이겼습니다 하이선이님 어서오시구요 추억도 없습니다 요렇게 신기하지 요거 맞는거 신기하지 자 서서 중발을 하면 회피가 되면서 때려요 아이 좋아 어어 아 나이스다 잘했다 아니 그거 예선전 아니었어요 어 QQ랑 한거 바이손이라는거는 그냥 1대1경기였습니다 1대1경기 예 아 예선은 그래도 올라가겠죠 예 예 근데 만만치는 또 안와요 이게 점수제이기도 하고 어 비주르 캐릭에 대한 그런것도 있기때문에 자 뒷방명에 나오기전에 장풍맞았고 어 와아 좋아 쪼끔 늦었어 어 어 야 이거 뭐야 자 어우 잘한다 충격 자 헐크 어서와 오 자 요렇게 선풍각을 좀 즐겨하는 친구같애요 선풍각만 좀 조심하면 될거같 같습니다 승용 그렇죠 선풍각 오 잡을 잡으러 왔어 어이구야 자 귓방뱅이 자 두대 맞고 자 안동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윤종석님 반갑습니다 태극기 잠시 시청합니다 가일교과서 거무케님 헐크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에릭님 잘한다 이 친구도 잘해요 어우 야 이거 나오는거 보고서 막았는데 자 이렇게 같이 어 선풍각 되게 이거 조심해야돼 이 친구 이 친구 선풍각 되게 잘해요 nsh nsh 안녕하시구요 어 나이가 파라나 닥디에요 김지훈이 김지훈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진언님 왔구나 어서와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운영좋다 오 잘한다 운영좋다 음 잘하는 친구에요 요거 오 안맞았고 선풍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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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아하는 친구에요 어 뒷방맹이 자 같이 맞았고 선풍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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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강태풍님 줄챗 저 가일이에요 가일 아 을랑이 어서와 S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선풍각 선풍각 이거는 아 용도 용도 잘한다 오 이것도 기다렸어 오 기다려볼까 아 선풍강은 약간 늦게 해버리네 와 장풍도 라우윈 스타일인데 오 잘해요 아 검은 캣닉 쇼츠 중에 달심 앞으로가서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예 뒤로가다가 앞으로가서 잡고 막 요런거 오 이거 알아 야 벌써 눈치챘어? 잘한다 야 이거 바로 두번만에 캐치를 하는 친구네 와 이러고와서 잡고 또 잡을라고 아 요번에 가만있고 도망가자 자 자 이렇게 잘한다 음 이 친구 아이디 한번 다시 볼게요 30레벨인데 뒤에 100인이라고 써있고 1600승 1400회라 기록이 예 부캐로 조금 예상됩니다 와 와 잘 기다려 활발해요 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또 잡을라고 또 잡을라고 어 어 어 잡을라 그랬는데 거리 조절 실패 어 잘하네요 잘해 음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목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어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늘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병원을 갔습니다 아 이건 저번에 독감걸리더니 이번에는 그냥 감기인것 같아요 흥 가니까 또 아니나 달리니까 의사선생님께서 또 검사 한번 하자 코 한 번 쑤시자 이러길래 아 절대 안쑤신다고 왕광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안쓰셨는데 주사 하나 한대 놔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에잇 또 선전 헷갈렸지 아까랑 또 다르지 타이밍 자 이렇게 보내기 주사 맞고 약먹으니까 몸이 좀 굉장히 금방 좋아지더라구요 근데 머리가 좀 몽롱해요 약이 독한가봐요 지금도 조금 몽롱합니다 네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병원을 가니까 그 간호사분이 처음 보는 간호사분이에요 제가 되게 자주 가는 다정공학과인데 처음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막 일 배우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잖아 막 바뻐 혼자 되게 바뻐 열심히 막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주사를 놔달라고 해서 주사를 놓는데 그 뭐라 그래 그거 그 칸막이 칸막이를 좀 쳐주고 주사를 놔야 되는데 칸막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주사를 놓시려고 그러더라구요 엉덩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우 저기 막 한 다른 뭐 한 60먹은 아주머니도 막 보고 있고 옆에는 와이프가 보고 있고 요런데 네 칸막이를 안하고서 주사를 놔주시길래 어? 아우 저기 칸막이 좀 해달라고 아 칸막이요? 어 이거 이렇게 어떻게 닫아드릴까요? 이러더라구 아니 닫아드릴까가 아니라 닫아주는게 정상이지 야아 뭐 이런 간호사가 있나 개념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우 바지를 그냥 무릎까지 내려버려다가 예 참았죠 와이프랑 둘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웃겨가지고 어 뭐야 이거 이걸 맞춰 쳤어? 아 나이스 어 한번 살수 있다 이친구 분명히 장풍 쏘면은 장풍 같이 쏘 같이 할거에요 어 봐봐 저거 저거 하죠 그렇지 아이고야 하아 아쉽다 어 굉장히 안좋아요 진짜 감기가 독해 되게 독하드라구 그래가지고 또 약국을 갔죠 약 받으러 약 처방 받으러 음 근데 이제 오늘 김장하는 날이었어 김장 어머니 김장하시는데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저랑 와이프랑 다같이 가가지고 김장을 도와드리려고 어 그전에 이제 병원을 둘 다 갔던건데 둘 다 감기에요 둘 다 똑같이 어 아들내미도 감기 걸렸고 온가족이 다 걸렸거든요 어 약국가가지고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죠 어 뻔한 뻔한 대답이 올걸 예상하면서 아 이거 약 먹고 술 먹으면 안되냐고 알면서 한번 물어봤더니 아 술 먹으면 안되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또 반응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 오늘 김장하는 날인데 수육에 이거 소주 한잔 해야되는데 어 아 절대 드시면 안된다고 지금 기침 이렇게 하시는데 안 난다고 그러면 그러시더라구 어 그래서 아유 뭐 그냥 그래도 그냥 먹어야죠 김장하는 날 수육하고 소주 어떻게 참아요 어 이러니까 이제 막 저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 지 멋대로 사는 놈이구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구 예 와이프가 또 옆에서 아이 괜히 또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제 성격 알거든요 그냥 한번 하는 소리 거든요 예 알면서 자 자 이 친구 잘하는데 도망갈래 승룡 그렇지 승룡 나와야지 승... 3분간 자 아토님 어서오시구요 게임낭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운전중이시라구요 아 아 예 운전중에 뭐 들으면 괜찮죠 듣는거는 괜찮죠 예 라디오 늦듯이 어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거 중발하고 큰발을 제가 이거 버튼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오작동이 좀 안나네요 예전에는 역잡기 누르면 발이 누르고 그랬었는데 걸렸어 점프타임이 기가 막혔지 야 뭐야 벌써 풀었어 야 야 이 친구 류에 진심인 친구입니다 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탁 할 수 있어요 예 예 똑같은거 또 걸려 가만있다가 던지고 요번엔 역잡기 해야지 또 걸리네 이러고 있다가 나이키 한번 예 버튼 다 바뀌었죠 아래꺼 중발하고 큰반만 예 여기에 건바 건바 버튼인데 스타터캔 형님께서 제가 자꾸 오작동 된다 역잡기 누를때 자꾸 중발하고 큰발을 눌리더라 이게 버튼이 예민해서 어 그러니까 요거 한번 써봐 선풍각 기가 막히게 나오네 어 야 이거 왜 안맞아 자 지금 날라 점프 여러번 맞아가지고 함부로 장풍 못 쏠거에요 어 어 야 내가 던졌는데 어 아니 스티커 스티커 아 그래 잠깐만 아 이거 떼야되는구나 몰랐어 아 이거 떼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하하하 몰랐네요 자 선풍각 잘하는 친구 이 친구 필살기는 선풍각이에요 아 요번엔 또 큰말 거네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서 잡아 자 귓방맹이 어 어 자 중반 안되면 끝나니까 자 요렇게 아 몰랐어 진짜 와 스티커 제가 이렇게 한번씩 허점이 맞습니다 예 어 이거 왜 맞지 아 아 실수 오 이러고 가서 뺑기 쓰고 잡아버리고 야 야 어 이 어 어 이거 안 맞았어 어 아 이거 안 맞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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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까이에서 선풍각 할 줄은 몰랐다 진짜 건바버튼이 가성비가 좋아요 아 그레일랑아 아니 샤프라님께서 아 채팅 안하려고 TV로 보고 있었는데 안할 수가 없네 스티커도 안 띄고 게임을 하다니 하하하 아 샤프라님 예 아 그게 나는 그냥 그 모양인 줄 알았어 예 스티커였네 아 하 야 어 아 이거 왜 안 맞아 아 아 요게 아이구야 선풍각을 보고서 맞기를 눌렀는데 선풍각이 먼저 맞아버렸어 자 여행 아 셀카 아 아 짧아 스 어어 바를 걸어버리네 어어 그 지웠다 이거 어어 아 졌다 자 레몬댓길라니 어서오시구요 너구리 내가 괜한 말을 했구먼 흠 이 돈은 안 받은걸로 탔자 아 시작부터 자 팔딱팔딱 잘 뛰어다니는 친구에요 아 요번에는 잘 도망다녀 맞는거 보고반다 자 자 자 제대로 걸렸어 점프 타이밍 또 스턴 아 멋있게 죽였죠 예 점프 타이밍 너무 좋았죠 돈 달라고 치나요 재밌자고 치는거죠 안그래요 자 차수다님 어서오시구요 과일 예술이네요 감사합니다 어 레몬댓길라니 마포 대결은 무너졌냐 지금 차짜리사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시에 경기에요 어 시간이 많이 남아요 1시간 반 정도 예 재밌게 좀 놀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역찾기 잘되나 확인 어 역찾기 잘된다 확실히 아이고야 주여 잘못됐네 돌려차기 이렇게 마지막은 너구리는 대가리 속에 마요네즈 만들었니 자 머리 나쁘다는 얘기죠 아 기다렸다 반납하려고 그러는데 어 도망갈래 아 걸어와서 걸기 역찾기 요번엔 안됐고 아 아무것도 안눌러 그렇지 요번에는 가만있자 아 요거를 라이너스님 어서오시구요 야 1랑아 다 알고있네 교수님 옆방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세요 커피 한잔하고 오랬더니 예 그렇지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어우 스턴인줄 알았더니 스턴이 아니었어요 선풍각 되게 좋아한다 잘해요 잘해요 근데 보니까 잘하네요 Stacy 가만있자 고마세요 자 이렇게 베렐레님 어서오세요 검하 아 적랄하게 내꺼만져봐까지 나왔습니다 강태풍님 타짜 대사는 저도 타짜를 정말 한 100번 넘게 봐가지고 거의 다 꿰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거 보면 그 장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점프 뛰어버려 아 장풍 아싸 요번엔 뒤로 반달이네 던져버리고 아이고 점프 실수 어어 얘 머릿쓴다 그렇지 어어 뒤로 반달 안나갔고 아하하하하 나이스 라오인이요? 라오인 뉴잖아요 네 시와이제인님 어서오시구요 타짜 엄청많이 봤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한국영화 손가락 안애들 한국영화라 타짜 살인의 추억 어 또 뭐있지 재밌는거 뭐 범죄와의 전쟁 그 명대사 많이 나오는 영화 요런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자 외국영화는 뭐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영웅 봉색 터미네이터 에이리언 요런 시리즈 되게 좋아하구요 어 같이 막기 아 장풍 쏘는거 보고 중발 내밀었는데 안 돼 그렇지 승룡할 거 없었죠 어 짝패 짝패 그렇죠 짝패도 있었죠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장이야? 점프 뛰어버려 한 번 더 뛰어 한 번 더 뛰어 아 장풍 왔어 또 반달 큰발하고 기다려보자 선풍 가기를 왠지 이 친구는 할 것 같아 아야야야 아 억울한데 어 발에 닿았어 우와 와 잘했다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금주거비 딴 거 해볼까 바이슨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바이슨 상대는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 가해라고 바이슨 상대 잘한다 어 그럼 인정입니다 샤이니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자 선풍 가 바로 던지고 잘해요 이 친구 잘합니다 이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이구야 이걸 못 피했네 단동밝기 들어봤어? 어 단동밝기 하는 사람 별로 없지 그치 안 하네 단동밝기 당할까봐 어 야 똑똑해 한 번 당하면 안 해요 어 아 안 하잖아 일어서면 쏘겠지 그런데 저도 실수하고 제가 일어서는 것까지 보고서 머리밟기 안 나올 때 그때 장풍 쏘네요 이 친구 잘하는 친구예요 보니까 충분히 잘해 바이선 상대는 조금 약해 보이고 바이선 상대는 잘했는데 어 자 잠깐 멈췄다가 와서 잡으려고 한 거 보자마자 더블립 네 피드백이 빠른 친구예요 진짜 미터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곰캔니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샤이니 깜짝 놀래라 어 계속 손에 단동밝기 해야겠다 아 이번에도 참고 아 이 타이밍에 단동밝기 쏘네 이야 요거 조금 억울한데 아이고 좀 빨리 떴다 자 점수는 지금 이정도인데 그래도 잘해요 되게 잘하는 친구가 맞아요 상품가 가만히 있어볼까 이걸 뭐 하려고 그랬어 이게 간혹 W를 조금만 늦으면 승룡에 맞아요 아니면 사이코를 하다가 승룡이 맞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확한 타이밍에 W를 했기 때문에 기술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요번엔 오 요번에도 나이스 어 막았는데 아 아이고야 졌다 이거 야 질뻔했네 조금 억울하겠다 이 친구 거의 다 해겨놓은 거 장풍 쏘는 동작이 나왔는데 W로 뚫었어요 어 야 요즘 검은캐님이 나의 인생의 재미라고 샤이니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아 거기 약발이 왜 나왔어 아이고 앉아 중발 음 이 친구랑은 환경이 괜찮네 예 환경이 괜찮아요 하이라고 영어도 영어로 인사까지 해주는 친구 그쵸 한방이에요 예 아 요거 한방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겁나요 어우 좋아 이런 거 수비만 해볼까 수비만 해볼게요 단동밟기 준비 단동밟기 어우 안됐고 단동밟기 또 밟기 또 밟기 자 단동밟기 준비 안하죠 단동밟기 준비 안하죠 단동밟기 준비 어우 에잇 던져버려 자 요렇게 11선승 꽤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3 당 22선승 2